안녕하세요. 킨더미직코리아 남승현입니다. 우리 킨더미직수업에서 스카프를 가지고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혹시 킨더미직수업을 받지 않더라도 아마 유아음악수업을 통해서 스카프를 많이 가지고 활동하셨던 어머님들 많으실 거예요. 짜잔! 저는 킨더미직스카프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우리 킨더미직스카프는 이렇게 자수로 킨더미직 로고도 새겨져 있어요. 우리 유아수업에서는 스카프가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교구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 스카프 활동을 통해서 어떤 교육적 효과랄까 어떤 좀 베네핏을 얻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지금 가정의 달이고 곧 어린이날이죠. 이번 휴일 동안 아이랑 집에서도 스카프로 같이 놀아보면 좋으실 것 같아서 이 스카프 활동에 대한 의의를 조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스카프를 가지고 하는 활동 중에는 어떤 용어들이 많이 활용이 될까요? 스카프는 그냥 들고 이렇게 흔들기만 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던질 수도 있고 우리 킨더미직스카프에서는 영어로 된 활동 용어들이 많이 있죠. 스위쉬, 스위쉬, 스위쉬 또는 플러팅 할 수도 있고 또 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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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스 또 필카부, 아이씨유 우리 다양한 활동들을 스카프로 함께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스카프 활동들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한번 제가 몇 가지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수업 안에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스카프를 나누어주면 킨더미직스업에서는 그냥 선생님 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이렇게 진행하지 않죠. 보통 아이들이 어떤 악기가 됐던 교구를 받게 됐던 정말 아이들의 발달에 딱 맞추어서 아이들이 먼저 익스플로링 하는 시간이 우린 있어요. 자 스카프에 대해서 아이들이 탐색을 하죠. 이걸로 막 이렇게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그냥 뒤집어 쓰기도 하고 뭐 던져보기도 하고 꽃처럼 이렇게 꽉 뭉쳤다가 촥 이렇게 던져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들의 탐색을 하게 되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 승연이는 위로 이렇게 던질 수 있구나. 뭐 우리 누구누구는 이렇게 펼쳐서 와 까꿍놀이도 할 수 있구나. 여러 가지 아이들이 탐색하는 이 스카프 활동들을 이제 그 뭔가 격려해 주면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돕게 되거든요. 자 아이들이 이렇게 악기 이런 교구들을 탐색하고 탐구하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또 두 번째로는 이 스카프는 다분히 다른 악기보다는 좀 더 움직임이 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더 연령이 어릴수록 이런 스카프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시각적인 감각들이 더 발달을 하게 되는데 얘를 쭉 따라가게 되죠. 이렇게 자 우리가 추적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그 시각이 이 스카프의 움직임들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아이들이 다양한 방향 감각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뒤로 움직일 수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고 다양한 그 스카프의 움직임들이 아이들의 시각을 많이 자극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당연히 이 스카프가 일단 손에서 떨어지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손과 눈의 협응 어떤 촉각과 시각적인 자극을 동시에 우리가 두 가지 이상의 감각기관을 동시에 자극을 한다 할 때 협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자 아이들이 이 손과 눈의 협응력을 발달시킬 수가 있죠. 얘는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언제나 이렇게 함께 갑니다. 자 또 하나는 아이들이 이 스카프를 가지고 다양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적응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하는 다양한 스카프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됐던 선생님이 됐던 뭔가 그 상징화를 좀 시켜주게 되잖아요. 우리는 레이블링을 하는 거죠. 이게 무엇인지 뭔가 아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움직일 수 있구나 이렇게 위로 쑥 던질 수 있구나 아 이렇게 뭉칠 수도 있구나 스카프를 작게 작게 접을 수도 있구나 하면서 아이들의 어휘를 발달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시기에 다양한 그 자극을 주는 데 있어서 이런 어휘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리터러시의 자극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우리가 그냥 단지 스카프만 이렇게 갖고 놀면 이게 음악 활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어떤 그 음악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될 거잖아요. 부드러운 음악이 나오면 부드럽게 움직일 거고 통통 튀는 음악이 나오면 뭔가 통통 튀는 움직임을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아마 하게 될 텐데 음악과 어울리는 스카프의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어떤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교사의 어떤 지시어 그래서 뮤지컬 큐 또는 버벌 큐를 통해서 아이들이 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음악 활동을 할 때 듣기란 히어링이 아니라 주로 리스닝이죠. 이런 리스닝 스킬을 키우는 것은 유아기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리스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인 듣기예요. 히어링은 수동적인 듣기죠. 히어링의 어텐션, 집중을 포함하면 리스닝인데 우리가 이런 활동들이 음악과 어울리게 적용이 되려면 당연히 아이들은 리스닝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킨더 뮤직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리스닝을 통해서 뮤지컬 이어 를 형성을 하는 건데 음악적인 귀를 자 당연히 스카프 활동을 통해서도 아이들의 리스닝 스킬, 듣기 능력 주의력을 기울여서 주의 집중하면서 듣는 주의 깊게 듣는 소리 탐색의 어떤 능력들을 또 키워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아이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킨더 뮤직은 아무 음악이나 그냥 틀어놓고 하는 활동이 아니잖아요. 킨더 뮤직 수업에서 사용되는 음악들 굉장히 하이 퀄러티인데 또 특히나 어떤 그런 활동의 목적에 맞추어서 편곡된 음악들이죠. 대부분들 그래서 고 앤 스탑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뭐 이렇게 부드럽게 가다가 앤 스탑 하고 이렇게 통통통통 튀는 음악으로 또 바뀐다든지 하면서 음악이 나오다가 멈췄다가 또 나왔다가 하는 그런 음악들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렇게 뭔가 활동을 탁 멈췄다가 다시 고 하는 이런 재미있는 활동 안에서 아이들은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돼요. 아이들은 계속해서 가다 보면 자기 조절 능력 당연히 안 생기죠. 그런데 쭉 가다가 멈춰요. 그야말로 얼음. 얼음의 상황이 또 계속 가면 굉장한 스트레스인데 Go, Stop. 사실 Stop이라기보다 Pause에 가깝죠. 어쨌든 Go, Stop. And Go, Stop. And Go, Stop. 이런 활동들이 어떤 음악의 어떤 프레이즈나 어떤 절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아이들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거든요. 자기 조절 능력은 유아기에는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고 또 그렇게 키우기 힘든 어떤 스킬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음악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게 되는데 재미있는 스카프 활동을 통해서도 함께 키울 수 있게 되지요. 자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아이와 이 스카프를 가지고 놀아주는가 너무 고민하실 건 없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효과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이번 휴일에는 아이와 함께 스카프로 재미있게 놀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